휴테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한 세상 지난 시간 동안 휴테크는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간 중심에 인간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을 연구하며 10년을 하루처럼 언제나 한 발 먼저 도전해왔습니다. 늘 최고를 향해 달려온 기업 고객이 인정한 기업 이제 휴테크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고객의 삶에 영감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의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모든 영감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 오브 유어 라이프 휴테크 흔들 의자의 편안함과 여유 안마 의자의 시원함 흔들 의자 리클라이너 안마 의자를 새로운 감성으로 담다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 제안 휴테크 슬롭이 흔들 안마 의자 무게를 분산해 편안함만 남긴 무중력 자세 온 몸이 퍽 파묻히는 유선형 디자인의 안정감 여기에 손 모양을 재현한 115도의 과학 하드웨어의 강력함과 고탄성 마사지 볼의 부드러움이 만나 보다 손맛에 가까운 시원함 에어셀의 강력한 공기암 마사지로 골반 허벅지 마사지 폴더형 다리 유닛으로 종아리 회오리 마사지기가 발바닥 회오리 마사지기로 변신 접었다 폈다 제유로운 투인원 구조의 혁신적 설계 분리가 가능한 3종 시트로 섬세한 마사지 조절 컴팩트한 크기는 물론 전진과 각도 변경이 동시에 구현되는 슬라이딩 시스템 안마 의자의 기능은 그대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세련된 스타일링 흔들 의자의 편안함과 안마 의자의 시원함 큐테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 슬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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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비